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의전의 저자 이성호 세무사이고요. 저는 주로 자산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부의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상속과 증여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책을 딱 보고서 너무 좀 새롭긴 했어요. 보통 그동안 재테크라고 해서 부를 어떻게 증식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책 제목이 부의 이전이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또 아니면 다양한 사업소득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면서 부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 주기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의 이전을 받는 잔여 세대가 엄청난 상속세나 증해세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증의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많이 퇴색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부의 이전과 세금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밀접한가요? 일단은 부의 이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이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 부의 이전 그리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부의 이전이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 부의 이전은 말 그대로 재산의 이전, 자산 승계라는 측면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부의 이전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부의 이전이라는 시각을 넓은 의미에서 보는 게 현명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자산 승계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 그동안 촉촉된 삶의 지혜 혹은 연륜 또는 가족 간의 화합이나 가족 간의 전통 이런 걸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절차가 좀 더 넓은 의미의 부의 이전인데 이러한 부의 이전을 하는 수단은 크게 상속과 증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상속인인 자녀 세대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고 증여인 경우에는 사라 생전에 증여자와 수중자 간의 증여 계약을 통해가지고 증여 효력이 발생을 하고 수중자에게 증여가 승계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상속과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하는 세금 부담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의 이전은 이러한 의미에서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구조가 총 5단계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 구간마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구조인데요. 현행 10%부터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내가 증여하는 자산 가치가 과세 표준과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과세 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에서 공제가 되는 금액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비과세가 되거나 과세 가액에서 제외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자산 가치가 과세 표준과 서로 동일하다고 한다면 3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승계를 할 때 절반 정도는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당초 증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당히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증여를 하는 그런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 세대가 이제 곧 결혼할 정령기가 되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증여할 수도 있고 또는 자녀 세대에게 일정한 부를 승계를 함으로써 또 자녀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중부를 삼아서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큰 세금 부담 때문에 이러한 당초 증여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회의전을 준비를 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 얼만큼 증여할지를 함께 고민을 한 것 동시에 이러한 세금 부담도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부회의전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여 상속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뉴스상에서 보면 다른 OECD 국가보다 이게 높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회 재분발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제 증여세율, 상속세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총 37개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평균적인 국가의 총 조세 대비 상속세, 왓챙회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는 0.34%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 입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평균의 4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가족 간의 증여 거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증여를 함으로써 세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은 세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증여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증여세보다 높은 세부담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주택자 중과교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혹은 3주택 이상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에 최대 30%까지 제공이 되죠. 그러면 현재 종합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5% 보완입니다. 여기서 30%를 더해지면 75%인 거죠.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는 항상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효과까지 고려를 하면 총 82.5%의 세금이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지금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이 지난 7월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통과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높다고 보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납세의묘가 자동으로 발생이 됩니다. 사실 양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산을 매매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묘가 당장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기만 하더라도 납세의묘이 있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좀 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녀세대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 내에서 이런 서류 간의 필요성이 일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모세대는 주택을 이전함으로써 수를 줄이고 세보담을 줄이는 대신에 자녀세대는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연결할 수 있는 실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주택 이전이나 돈의 이동을 말씀하시니까 보통 사람들은 증여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문제 아니냐 부자들만 내는 세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많이 상담도 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만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좀 일반인들한테도 밀접한가요? 사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 혹은 주변에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는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산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집안재만 있더라도 상속세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굉장히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산 구간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오니까 대비를 하자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대부분 상속세에 대해서 심적으로 거리가 멀게 느껴져 있는 이유는 저는 그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에 대한 관념장애 인식과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여전히 나의 일이 아니고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몇 년 전에 이건희 회장으로 가실 때처럼 상속세가 12조에 육박을 한다고 한다면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처분을 하고 고가의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처분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고 약간의 흥미 요소가 조금 가미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인식적으로 진입장벽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상속세율 자체가 또 너무나 예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현행 좀 전에 말씀드린 5단계 누진세율 체제는 지난 1999년을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가치는 계속 상승을 했지만 세율 체계는 아주 먼 옛날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산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가치가 워낙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재생이 되는 자산가치가 훨씬 높아졌다. 최근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022년도 1월달이죠. 1월달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이라는 발표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1억 6천만 원 육박을 하는데 바로 1년 전인 2021년 1월달에는 그 가액이 8억 9천만 원 밖에 안 돼요. 1년 사이에 거의 28%가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보유했던 재산이 더 이상 상속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재산이었지만 지금은 그 규모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속세 과세가 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는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세법상의 액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은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건희 말씀하셔서 그 이건희가 이제 뭐라고 했나 이건희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미술품을 이제 기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언론상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이제 국민들이 환원을 한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제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게 세법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게 기부 그렇게 이제 사회에 환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은 진짜 순수하게 이게 뭐 계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환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본다면 어차피 상속세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팔아야 한다면은 그거는 사회에 대한 기부가 아니라 어떤 뭐 이제 자산 조달 목적으로 이제 미술품을 매각하는 절차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건희 회장에 개인적인 요원이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 이후에 좀 더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목적으로 공익성 목적으로 기부를 한다는 측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워낙 돈이 많아서 뭐 판매해서 뭐 굳이 마련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판매했을 때는 세금이 얼마나 부과가 되는 거예요? 더 부과가 되는 거예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산을 평가하는 게 상속세를 산정하는 가장 큰 출발점인데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도 비롯해서 고가의 골동품이나 혹은 어떤 서화나 재산 가치를 쉽게 매길 수 없는 그런 재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전문으로 감정하는 감정평가 업자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한 가액과 국세청에서 국세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또 전담으로 하는 감정가액 산질된 건강하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면은 두 중의 큰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가 우선이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부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미술품이라는 게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희 건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님 건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걸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 창구에 집안에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10년, 20년 지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아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미술품을 승계를 받을 때는 미술품은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등기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 신고 현황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 중에 미술품에 대한 특정 일환의 미술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특정 A라는 미술품은 누구에게 귀속이 될 것이고 B라는 골동품은 사실 누구에게 귀속이 될 거고 C라는 그림은 또 다른 자녀에게 분배가 될 거고 분배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은 신고 내용에 대한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실패한 부회 이전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좋을 것 같아요. 부회전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상 실패한 부회전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부회전이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상속에 계시던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최근에 대구에서 상담한 내역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은 말 그대로 재산을 모을 줄만 알았지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분배를 할지에 대한 출구 전략은 미리 발현하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을, 개인 병원을 운영하셨던 병원장님이신데요. 재산가액이 거의 100억 원이 되는 재산가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미리,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자녀분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대략 40억 원 넘게 상속세를 납부하시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이 최종 미팅을 할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돌아가신 분이 아버님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과 좀 논의를 한다거나 의사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조금이라도 심도 있게 부의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부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넘겨받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산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고 한쪽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고민할 문제인데 부모 세대 역할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자산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분위기상 아직까지는 조금 경직된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의 출고 전략 또는 자산 이전을 위해서 자녀분들과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 실패한 부의전 사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부담부 증여를 할지 증여를 할지 상속을 할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세무사님마다 계산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게 잘못된 선택인지 아닌지도 잘 판단을 못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선택인지 파악을 못한다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세무사는 증여가 답이다. 자기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B라는 세무사는 부담부 증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의 세무사를 만나서 다 똑같게 짜고 선택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 사람이 딱 증여하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이게 세액을 내가 최소한을 내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전 단계에서는 한 세무사에 대한 의견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여러 세무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세금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법이 워낙 개정이 된다. 자주 개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법은 보통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대부분 개정이 많이 되고 또 부동산 정책 또는 조세 정책 목적상에 연중에서도 급히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세금 지식이 있어야지 세무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도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린 높은 수준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관리 목적상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질문이 퀄리티가 높은 질문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세금 지식은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개정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같은 경우인데요. 증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하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만 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취득세도 함께 내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행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올해 연말까지 증여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산정을 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매년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취득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내년 이후,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부터는 이 취득가격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증여하는 자산에 대해서 감정가액이 있거나 혹은 매매사례가액이 있거나 혹은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낮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세에 준하는 거의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부담이 1억 내지 2억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세금 지식이 없다면 증여시점을 내년으로 하기보다는 올해 중으로 증여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세부담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세무사님마다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세무사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세무사님이라면 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달라지는 이유는 세무사님마다의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과정을 어떤 독립변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 미래를 가정할수록 아무래도 답변에 대한 상의성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책에서 이제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설계를 해야 된다. 왜 10년인가요?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크게 가장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증여설계를 통해서 부의진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것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라면 6억 원 그리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자녀나 혹은 손자, 손주, 손주인 경우라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형제, 자매와 같은 기타 친족이라면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10년 뒤에야 새롭게 증여재산 공제 범위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10년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긴 호흡으로 증여설계를 한다면 증여세도 줄일 수도 있고 또 먼 미래의 증여자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세도 함께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주기를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부터 증여설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또 자녀 이름으로 예금계좌 혹은 주식계좌를 미리 개설을 해둔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나 혹은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는 안정적으로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사 증여 이후에 주식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죠. 그리고 자녀가 30살까지 됐을 때 증여를 한다고 한다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해서 총 4배가량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가량 증여재산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총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녀가 30살이 된다고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과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 매년 4%의 자산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억 3천만 원으로 자산가치가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최근 한 결혼 중개 회사의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평균의 결혼 자금이 대략 2억 3천만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충분히 세부담이 없이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2천만 원을 태어나자마자 주면 이제 그 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을 딱 주면 어차피 세금 부과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가급적이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신고를 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입증이 된 재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금을 운용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혹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신고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투명한 재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취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명은 별도로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자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수험계인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거래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확률도 매우 높은데요. 과거에 신고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 납세자는 성실하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참작사항이 많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용의성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거래가 굉장히 변번하다고 했을 때 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얼만큼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해둔다면 내가 홈택스나 혹은 가까운 세무소를 방문을 해서 쉽게 그 신고 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자산 권리에 대한 용의성 측면에서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천만 원 10년 내에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부모로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한 5년 뒤에 5백 원을 더 받았어요. 부모로도 계좌이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다고 세무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이게 뭐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세무조사 들어오는 기준은 사실상 실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실무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 규모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과세관청에서 진행하는 조사 일정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에 미달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 안전하다 혹은 그 규정을 넘어가면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사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증여 거래 특히나 이제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상으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 주의를 많이 하시는데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금을 수배하더라도 그 이후로 과세관청에서 어떤 전화를 받거나 혹은 과세 예보 통치를 받거나 혹은 추징이 당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절반은 맞고 사실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본인 통장을 보는 것처럼 쉽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납세자에 대한 기본적인 국세청의 자세는 특별하게 과세 탈루 혐의가 없지 않는 한 성실하다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후 조사 과정에서 혹은 명확한 탈루 혐의에 대한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함부로 재산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가 걸리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자가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과세 기준이 상속세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거나 혹은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를 한 재산가액이 있으면 이러한 가액을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산가액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자에 대한 사전 증여는 5년이기 때문에 이 10년간의 거래는 충분히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걸릴 수 있다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11년만 되더라도 그건 조사 재산이 아예 빠지나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빠진다고 해야죠. 아 근데 연결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그 금액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실제 과세에 따라서 10년 이내나 그 이후의 거래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 기준을 10년이라는 기준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실질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연결성이 있다면 충분히 10년이라는 기준과 상관이 없이 초과적인 세무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분 기준이 죽음인가요? 어떻게 기준 나누나요? 혈액이 발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죽음으로 실무적인 경우에는 한 사람의 사망으로 생각을 하시면 쉽게 받아 하실 것 같고요.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지만 사실 많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전이라고 하는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속과 증여인데 그렇다면 의무증이 생길 수가 있죠.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상속과 증여라고 한다면 상속을 해도 괜찮고 증여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하는 이유는 유사하지만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세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유산과세형을 따르고 있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유산취득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유산과세형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 그리고 세법상 과세가액에 포함이 돼야 될 총재산가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상속인에게 자산을 분배하지 않고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을 먼저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에 각자가 받을 몫에 대해서 공동으로 상속세 세부담을 지는 것인데요. 증여의 경우에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증여자산에 대해서 증여자가 본인이 지분으로 취득을 한다면 본인이 취득한 지분에 대한 세금부담만 지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속세, 증여세가 세율구조가 이미 높은 우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중인이 많은 증여세가 훨씬 더 낮은 세부담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속세보다는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세는 과세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기반이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증여재산이라든가 혹은 보험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상속세산으로 추정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모두 포함을 해서 상속세산가액을 세법상 상속세산가액이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을 누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과세 기반이 넓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그만큼 세무조사에서 추정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반드시 못하는 것인가 그럼 증여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법적인 이득을 따지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세금 산정 기준을 판단해봐야 하는데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다양한 공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자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에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 또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5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억까지는 공제를 주기 때문에 최소 공제 한도라는 게 있어서 훨씬 더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영위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서 최대 500억까지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도 크고 공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이런 공제 규정을 잘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서 훨씬 낮은 세 부담을 가지면서 부의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가업이라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부동산 임대업은 가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업종이 있군요. 이게 정해져 있군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요즘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그냥 혼자를 가정해볼게요. 혼자인 외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괄적으로 국가가 다 계산해서 얼마 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계산을 다 해주지는 않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자산이 어떤 자산이 있는지 상속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다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것을 국가에서 조회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대부분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망 신고를 함과 동시에 관한 시구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그런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면적 혹은 기준시가 혹은 부동산이 소유를 하더라도 본인이 단독으로 소유를 했는지 다른 분들과 공동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지분관계도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입장에서 운용을 하던 예적금 혹은 채권이나 펀드, 주식계좌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이런 재산이 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번거로움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가에서 서비스를 해주면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에 뭐가 있었네 이렇게 금융이 얼마 있었네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이 세무사님을 꼭 통해서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무사님의 역할이 절세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세무사 모르고 난 그냥 내가 국세청 가서 그렇게 한번 받을게요 하면 국세청에서 영수증처럼 딱 줘서 이걸 내면하게 되는 건지 국세청에서는 지금 현재 일선 세무사에서는 세무서법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기본적인 안내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세금에 대한 계산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세무서법에 위별가 되기 때문에 세무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세금 산출을 위해서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한 세법상의 어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제공을 안내를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역할도 있고 또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절세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 재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세자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에 따른 적절한 대답을 내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상속과 증여를 대하는 신고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이 없는 그런 재산 규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이 재산을 매매를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 소속세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예상이 되는 가까운 미래라고 한다면 이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세를 같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전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세무사가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절세를 하려면 시가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책에 써주셨어요. 이 시가라는 거는 이제 왜 시가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상속세 재산과 증여세 재산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정하는 출반점이 재산가치의 평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상속세산과 증여세산은 시가를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데요. 이 재산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 나중에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대부분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재산가치 평가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따라서 납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재산가액을 과소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혹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무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납세자와 과세관청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재산가치 평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재산가치 평가를 잘 활용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가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시가에 대한 범위는 지금 상속받는 재산 또는 증여세도 그렇고 재산가치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혹은 감장가액 그리고 공매나 경매가 있을 때 그 가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산가치를 시가로 가는데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6개월 이내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내에 이런 시가가 있다면 재산가치로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일 전 6개월 증일 후 6개월 이내에 이 기간 동안 시가가 존재한다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세산가액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부득이하게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라면 개별공시시가 또 주택이라면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낮은 기준시가로 재산가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상 공시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시가에 대한 평가와 공시가격에 대한 평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재산가치를 평가하기 전에 한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치가 평가, 재산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가치 시가에도 여러 가지 중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설계가 있을 수도 있고 감정가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가액을 아무거나 쓰면 다 같은 시가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냐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부회 이전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 시기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조정할 수도 없고 또 그 시기를 미리 예견하기도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에 관해 계획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증여 시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증여를 하고자 했던 시점에 현재 아파트를 증여를 하고자 했는데 너무 높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유산 매매 설계가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산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높게 부과가 되겠죠. 그렇지만 증여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미룸으로써 낮은 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그 시가를 적용을 한다면 낮은 가액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증여서에 대한 부담도 훨씬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조율하는 데 상당히 유동적일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를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유산 매매 설계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서울처럼 일단은 재산 가치 변동폭이 높고 혹은 물량이 많고 재산 가치 변동폭이 높은 이런 유산 매매 설계가액에 대해서는 유산 매매 설계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유산 매매 설계가액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가에 보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감정 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감정 가액은 유산 매매 설계가액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시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를 낮게 받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시가를 낮게 받는 팁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시가를 낮게 받는 팁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가를 낮게 받을 가능성은 대부분 감정 가액을 통해서 시가를 낮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 가액은 의뢰를 하는 납세자와 이것을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 혹은 감정평가업자에 대해서 적정한 감정평가가 있다면 그 가액 수준에서 플러스마스 10% 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 매매 설계가액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감정 가액을 통해서 그 가액보다 유산 매매 설계가액보다 좀 더 낮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자산가치가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세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항상 감정평가를 한 번 받는 게 좋겠네요. 감정평가를 받아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다 평가 비용이 들어가는 정식평가가 아니고 탁상감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탁상감정평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그 정보를 미리 들어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이거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 법자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탁상감정 혹은 감정가액도 미리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 매각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상속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재산가액이 적은 상태에서 이걸 가까운 미래에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시가평가를 좀 달리함으로써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상속계실 현재 재산가치가 기준시가로 했을 때는 5억이고 그리고 감정가가 있다면 그게 8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재산가치가 여기서 3억가량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든 감정평가를 신고를 하든 공제금액이 10억 원이라면 어떤 금액을 신고를 하더라도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납부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매를 했을 때는 상속인 입장에서 신고 금액에 따라서 이 가액이 향후에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억에 매매를 했을 때 양도차액이 5억이 나올 것이고 감정가액을 했을 때는 양도차액이 3억 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대략적인 세금이 1억 6천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3억 원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차액이 2억 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대략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고평가에 따라서 향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거의 무조건적인 상황인가요? 거의 대부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자산운영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대부분 납세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감정평가를 적정 시점을 통해서 미리 시가평가를 대부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물건 볼 때 이런 상승물건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세금 관련해서 부담부 증여를 여쭙고 싶은데 일단 부담부 증여를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가 부담해야 될 채무를 수중인에게 넘기는 채무부분이 존재하고 또 이 채무부분을 초과하는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초과하는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의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중인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순수 증여보다는 세 부담이 적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대상이 주택인지 혹은 토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주택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승계되는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게 일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중거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커지게 됨으로써 당초 의도했던 세 부담을 오히려 해야 하고 더 많은 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월 과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증자는 그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을 할 때 본인 취득 시점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증여자가 아주 옛날에 취득했던 낮은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 차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 증여 부분을 제외한 채무 승계 부분은 양도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과세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부담에 대해서 재산 가치 중에 채무를 얼만큼 부담을 할지 채무 비중을 조정을 함으로써 향후에 양도를 했을 때 1월 과세 규정도 함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채무를 승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수중자 입장에서 과연 채무가 승계되는지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LTV나 DSR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자에 대한 어떤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와 달리 금융교과에서 평가를 했을 때 수중자 입장에서 소득이나 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채무 승계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입장에서 애초에 부담부 증여 이외의 순수 증여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하기 전에는 채무 승계 가능한지 미리 한번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다 체크를 해야 하나요? 네. 부담부 증여를 쉽게 설명하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5억 전세가 들어있다. 이러면 이걸 아버지 거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 걸로 된다 하면 5억은 전세금이니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은 부채로 보는 거고 5억만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가 보통은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세부담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수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선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산을 승계하는 입장에서 대부분은 연로하시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본인이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근제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보유를 함으로써 순수 증여를 하기보다는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자녀 세대에게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부담도 줄이면서 본인의 제한된 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가 항상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좀 극단적인 쉬운 사례가 있나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한 사례인데요. 일건은 토지에 대한 부담부 증여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처럼 이 토지를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서 세율이 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감면되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다양한 감면 규정을 열거를 하고 있는 법인데요. 농지에 대해서 내가 논농사 혹은 밤농사 혹은 어떤 과수농사를 짓고 매매를 하게 되면 작용감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농지에서 내가 실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했을 때는 내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 원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채무 부분이 1억 원 감면 비중에 대해서 감면하는 감면 한도까지 채무 비율을 미리 맞추고 난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대지로 방치를 했다가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10%가 중고가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했을 때 채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중고세를 적용이 되면 오히려 순수증여보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세부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가치에 대해서 내가 양도 부분은 적어도 비과세나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 반대로 혹은 세금이 더 나오는 중고교정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따라서 미리 부담부증여를 해야 된다면 채무부는 조절을 해서 부담부증여를 미리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부담부증여를 때문에 채무비를 조정한 경우도 꽤 있나 보군요.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도 오고 가는 게 전부다 국세청에서는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용증을 쓰면 부모 자식 간에 실질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형식상, 외견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돈을 증여한 게 아니고 빌려준 거네 빌려준 건 세금 부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용증만 쓰면 다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일단 채용증을 작성하는 목적이 특수 환경 간의 자금 출처를 대비해서 보통 금전대차 거래로 돈을 빌리는 걸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증빙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채용증을 작성할 때는 기재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증에 대한 채권자와 재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그리고 차입원금 그리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기일과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변제를 한다면 원금을 분할해서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상세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채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금전대차를 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채용증을 작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나서 급하게 작성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채용증에 대한 작성 시점이 사후적인지 아니면 당초인지에 따라서 이게 순수증여 거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채용증 내용을 인정을 해서 금전대차 거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채용증을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공증을 받으시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길 권해드리고 또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간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흔적을 넘겨야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자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금전거래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또 적용란에다가 몇 회차분 이자인지 상세히 기록을 해주시면 다른 거래내역과는 달리 차별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를 줄 때 현행 27.5%에 해당하는 세금을 또 대하는군요. 세금을 하고 나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채권자 입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증여자와 또는 수중자 사이에 이게 순수한 금전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공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서 이자가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상황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생활비는 엄마카든 아빠카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걸릴 수 있나요? 사실 생활비 부분을 이제 증여 부모님의 카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소지하고 있는 것은 자녀의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은 시골에 있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의 카드를 타지역인 서울에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로 조사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같은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의 집에서 동굴을 하면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내가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쓰면서 생활비로 일부분 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간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비 부분은 또 이제 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영상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비의 지출 수준과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여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까 부모 자식 간에 차용진 섰을 때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공증, 두 번째 이자 지급, 세 번째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이게 하나라도 안 되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한 두 가지 되면 되는 건가요? 가급적이면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자금술처 조사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1순위가 차용을 이후에 금전을 차용한 이후에 이자 지급한 내역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되는지가 제일 우선입니다. 지금 현행 세법상으로는 돈을 빌리고 나서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정 수준을 차이가 나게 되면은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데요. 현행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정되는 이자율이 연간 4.6%입니다. 따라서 4.6%에 대한 이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수준은 그 이자의 상당액이 1년에 천만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자가 천만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4.6%를 한다면은 원금은 보통 2억 천만 원 정도가 돼야지 이 4.6%를 선정을 했을 때 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2억 일 안 넘어갔는데 이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일반 증여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요건을 최대한 충족을 시켜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은 하면 좋다 정도인가? 아니면 어떤 건가요? 금액이 클수록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상속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상속 절세 기본 설계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망을 염두에 둔다면 대부분 상속세가 거액인 경우를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따라서 사망 직전에 상속 재산을 상속인에게 미리 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무분별하게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 공제 한도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규정마다 각 공제 요건이 있고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제들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는 전체 큰 틀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줄이는 사전 증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부분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에게 유증을 하거나 혹은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수중인과 증여 계약을 체결하되 증여 시점은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그 효력은 사망일 이후에 증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으로 취득하는 재산도 상속세상 가액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을 통해서 손자에게 넘어가는 재산은 세대를 건너뛴인 상속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지급한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너무 많이 유증을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살아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분배를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한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인데 이 한도를 산정을 할 때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그 가액에 대한 과세 표준만큼 공제 한도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을 받으면서 내가 배우자에게 꼭 주고 싶다라고 한 재산이 있으면 차라리 사전에 증여를 하지 마시고 이 경우에는 유증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부분인데요. 항상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세무조사 입장에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할 때 납세자가 본인의 납세 의무를 확정 짓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납세 협력 의무에 불가할 뿐이기 때문에 국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부부가 세목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사라는 절차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국가가 그걸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확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그 절차가 세무조사인데요. 이 세무조사는 점점 더 전사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발달되면서 조사 기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대부분 간단한 로직만으로도 세무조사를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건데요. 대부분 가장 유효한 세무조사 기법이 PCI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Property, Consumption, Income인데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신고한 소득 대비 내가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거나 혹은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의 차익에 대해서는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부동산 취득을 하고 자금 출체된 소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내가 신고한 소득은 연간 4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동일한 기간 동안에 생활비로 지출을 하거나 혹은 이번에 부동산을 지출한 금액이 합쳐서 10억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유국에 대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을 탈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로 또 파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어떤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처럼 세무조사 기법을 염두에 두고 내가 국가라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세금을 거둬들이는지 그 생리를 한번 이해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어떤 것도 신고가 되나요? 보통 상속세 신고기 납부 기간이 사망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양도세 신고기간이 2개월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유행을 하면서 세금을 준비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부회전을 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그 전략까지 짜기에는 너무 늦었거나 너무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이미 염두에 두거나 혹은 상속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향후의 일정 시점에 따라서 시간별로 상속인이 준비해야 될 그런 리스트 투드리스트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망한 당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시장을 먼저 예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후 상속세를 산정을 할 때 장례 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봉헌시설이라든가 장지 또는 장례시장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영수증을 미리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자상에 사망일자와 시각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망일시가 사망일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신고 기한은 결국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망시점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 기간도 크게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신고 납부 기간을 정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사망일자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망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 이때에는 본격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신변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되겠죠. 사망신고는 함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신고를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만 소정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 기간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고 그리고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인에 대한 재산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 번 미리 상속인이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망을 하고 나서 3개월간의 거래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지 혹은 상속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상속을 받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 포기와 한정성이라는 시기인데요. 이 상결이나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관할 과정 부분에 신고를 해야지 효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재산가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부치를 승계받는 것이고 상속 포기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상속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인이 더 이상 안일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개월에 대한 기간은 상속 포기를 하든 혹은 한정성의를 하든 중요한 기간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속 개실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실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명확한 표현인데요. 이 기간에는 당연히 상속세 신고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취득세 신고도 함께 해야 되고요.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영위했다면 3학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업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고에 모두 함께 부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금에 대한 납부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함으로써 중요한 시점이 6개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절세를 극대화하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일단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상속세가 나올까요? 그리고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저는 반대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계셨는지 여부를 항상 묻고 있는데요. 그만큼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하는 것은 폐상송이 사망일 현재 민법상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을 때 그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을 한도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다른 여타 상속 공제 규정이 많긴 하지만 그 공제 요건마다 별도의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롭고 또 공제 이후에도 사업 원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는 매우 간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범위인데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고 사실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실손 기간이 긴 것과 상관이 없이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 공제에 제공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일단 법률상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별거하고 있거나 혹은 재혼을 했거나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배우자 상속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망을 했다고 했을 때 이혼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혹은 이혼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연 법률상의 배우자라서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분할 등기 의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분할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는 것처럼 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자산은 그 자녀들이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신고된 금액과 그 자산에 대한 실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세 조세 포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등기 의무를 함께 이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분할 등기 의무는 상속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부동산이라면 등기 또 차량을 상속받는다면 등록 그리고 주식과 같은 유가 증권이다라고 하면 명의계서, 채권도 명의계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실제로 기속된 재산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분할 의무를 함께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증여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자녀가 효도를 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증여 재산을 반환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가 어떤 신용불량자의 상태가 됐을 때 증여받은 재산도 같이 압류당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여러 가지 사효에 의해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초 증여하고 반환하는 거래가 별도의 거래인지 아니면 반환하는 거래는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은 반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증여일, 당초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 기간이죠. 기간 내에 증여세를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도 그렇고 반환한 증여도 그렇고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3개월 이내, 그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한다면 당초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이때는 역시나 반환하는 재산은 과세 대상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증여자산을 반환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증여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인데요. 증여자산의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약을 했던 증여자와 수송자 간의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의 입회자에게 증여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와 달리 증여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정하는 것은 수송자가 반환했을 때 또 다른 증여를 보기 때문에 증여자산의 반환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당초 증여를 했을 때 발생했던 취득세는 거래 비용이지 않습니까? 증여세가 과생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취득세는 다시 반환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따라서 당초 증여를 했을 때 재산가치가 취득세가 높게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최초 증여를 하기 전에 한번 반환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검토를 해보고 증여를 최초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증여를 한 증여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최초에 증여받은 재산과 돈과 내가 증여를 반환했을 때 금전이 서로 특정한 금전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전은 아무리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 금전으로 새로 구입한 부동산이나 어떤 주식으로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초 목적물이 서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의 예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바 있으신가요? 부회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회전은 넘기는 사람을 받는 문제도 아니고 이를 받는 사람을 받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고민할 문제이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부수적으로 좀 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좀 더 가족 간의 울타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이나 자기 재산이니까 자식한테 얘기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감히 네가 애써월할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어떻게 잘 얘기할 수 있는 팁이 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진입장병이 높은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생각을 물어보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희 회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사망을 했을 때 재산가액이 6조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 6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이제 생의 마지막 단계는 누군가 먼 미래에 존재를 할 것이고 미리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자금을 운용을 하고 승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굳이 어려운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서 굳이 어려운 지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증여세 관련해서 상담 오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주로 오나요? 아니면 자식들이 오나요? 주로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분 입장에서는 자산을 승계받는다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이런 나이대별로 이런 감이 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제이고 또 본인의 마지막 재산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또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도 지금까지 본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부모님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